자 이분 영농초 영농까지 주무시고 피부비에서 좀 뜨세요 출발 아 이거 도높고 이거 안겹다 대놓고 이맵을 한다 근데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? 잠깐만요 카트가 렉이 걸려 됐다 대놓고 이맵을 한다 뭐야 3명 3명 찾았구요 아 이거 어렵던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? 아 이거를 타야되거든요 아 씨 이거 어떻게 하냐 아 아아 저 모르겠는데 에잇 아 ㅈㄴ 아깝다 아 까비 이게 저기 난간을 타고 저 오른쪽으로 가야되요 이거 다 아는건데 아이씨 구래 어렵거든 실패 이분하네 이걸 어떻게 하지 이분다 진짜 이분하네 이걸 어떻게 하냐 아 아깝다 아 미치겠네 이게 성공한 사람 있나 근데 시구래 자 일단은 이거 일단 포기하자 여기 포기하고 저기 못간사람이 있을수도 있을거야 몰라 아직 몰라 먼저 찾아보자 아 재새끼 한 명 저 있다 한 명이 숨어있네요 아 아니네? 뭐야 이 안에 한 명 있는 줄 알았는데? 아니네? 오 시골이 뭐야 더 거슬받나? 와 나 이것도 캐릭터인 줄 알았어 어 순간 순간 이것도 숨은 건 줄 알았어 와 씨 존나 헷갈리네 와 개학 개헷갈려 미쳐버리겠네 아 이번 판 패배같은데 이거 불안한데 이제 패배가 시작되었군 야 딱 50도상 가니깐 갑자기 겁나게 잘하네요 웃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물속 안에 들어간 거 아니겠지 이거 삐삐삐거리는데 어허 여기 없단 말이지 저 몇 명을 찾았죠? 한 명 찾았죠? 한 명 찾았는데 아직까지 한 명을 찾았다 와 이거 심각한데 출발 안 좋습니다 지금 어디 숨었지? 왜 확인해야 돼요 왜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런데도 숨은 애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와 어디 숨었냐 없는데 오우씨 없는데 오우씨 없는디 아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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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 자 두 명째 찾았구요 아 이 맵이 좀 헷갈리는게 뭐냐면 이 맵이 좀 헷갈리는게 뭐냐면 이 막 캐릭터들이 막 움직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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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캐릭.. 캐릭터들이 있어갖고 좀 헷갈려요 이거봐 와 나 저거 숨어있는 줄 알았어 진짜 얘 얘는 진짜 다 해봤다 와 대간이 저렇게 튀어나와갖고 와 저기 딱 숨어있는 줄 알았어 야 이건 너무 헷갈린다 이거 진짜 와 너무 근신이 많아 너무 헷갈려 오오오오오 걸리는 기준이요 제가 터치해야되요 제가 터치해야되요 터치해야되요 아홉시입니다 13분 까지고요 이제 없는거같은데 여기는 터치하면 걸린거에요 오잠깐만 뭐야 여긴 없고 그러면 와 잠깐 다섯명이 설마 저기갔다고 아니 아닐텐데 오케 뻔하지 지 지 빠져라잇 수명 수명 찾았고 네 제가 굉장히 섬세하거든요 네 저런거 안걸리 저런거 제가 못찾을일 없습니다 네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크흠 뭐고 이제 수명 찾았죠 4명 남았죠 4명 이제 수명 찾았죠 어 저기 초록색깔 방금 봤다 뭐냐 넌 뭐니 자 4명 찾았습니다 이제 4명 4명 찾았구요 3명 남았죠 이제 와 3명 어딨냐 지금 한바퀴 돌았거든요 한바퀴 돌았는데도 없다는거는 어디 어디 숨었지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에도 어디 숨었지 뭐지 진짜 없잖아 오지 성공했어? 와 이 시간 얼마 없다 이제 4명이나 있는데 수명 남은거다 상황 수명 남은거 맞죠 3명 남았습니까 3명 남았으니까 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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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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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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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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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져요.